오늘 말씀은 마태복어 16장 16절을 보겠는데요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다 이제 베드로가 신앙고백을 했죠 예수님이 누구냐 할 때 그리스도다 구원자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신앙고백을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18절에 내가 이 반석의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사가 이기지 못하리라 예수님께서 반석의 교회를 세운다 그럼 이 반석은 뭘까요? 베드로? 아니 베드로의 신앙고백이죠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이 신앙고백이 반석이죠 여기 위에다가 뭘 세운다고요? 교회를 세운다 그래서 음부의 권사가 이기지 못한다 그랬죠 음부의 권사가 이기지 못한다는 얘기는 교회가 승리한다는 얘기예요 언제 승리예요? 50대 50이 아니에요 항상 승리하고 영원히 승리하고 백전 백승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세상의 나라는 망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망하지 않는다 서울왕하고 다위당하고 비교가 되는데요 서울은 첫 임금으로 세워졌지만 하나님에게 버림을 받았어요 그런데 다윗은 내 마음에 합당하다 해서 다윗의 왕국은 영원하다 그렇게 했거든요 그 세상 나라는 망한다 하나님의 나라가 승리한다 교회는 음부의 권사를 이긴다 항상 이긴다 그런 얘기입니다 마이크가 왜 자기 발로 굴러가나? 깜짝 놀랐네 우리가 이긴다 하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상대주의 바다에서 헤매면 안 된다 얘기죠 그러니까 교회가 굉장히 1등이 아니라 2등이다 또 뭔가 교회보다 더 좋고 강한 데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고무줄을 누리면 이렇게 늘어나잖아요 그래서 좋을 때는 교회 가자 하고 싫을 때는 교회 안 가자 하고 그래서 세상에 어떤 것이 딱 나타나면 교회는 그냥 이렇게 길을 기죽어야 되고 그런 게 아니라 그런 얘기입니다 찬송가에 보면 내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혼란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그랬죠 주님은 큰 성이다 강한 성이다 방패와 병기 되신다 그래서 우리를 구해내시는데 이 땅에 마귀 들걸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섞어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그래서 마귀들이 들걸어도 이기고 또 세상에 안 믿는 사람이 들걸어도 이기고 또 방송에서 뭐라 뭐라 해도 이기고 또 안 믿는 사람들이 뭐라 뭐라 해도 이기고 설악산 갈 때마다 항상 제가 신흥사에다가 절에다 내는 걸 뭐라 그래요? 그 돈 내고요 입장료가 3천 원인가 4천 원이에요 설악동이에요 그래서 옛날에는 아침 일찍 가면 표받는 분이 없었거든요 그리고 저녁에도 해실 때 가면 표받는 분이 없었어요 그런데 얼마 전부터 야간에도 표를 봤더라고 거기 스님들이 시켰나가봐 그래가지고 문화재 관람인데 날이 어두워도 문화재 관람을 하는지 모르겠어 보이지도 않는데 그래서 그래서 보면은 왜 그 통행세를 받냐 한마디만 난리가 나잖아요 싸납습니다 갔더니 문화재 거기에다가 통행세를 왜 받냐 이런 말을 했다 해가지고 우리 문화를 모르고 전통 불교를 모르고 해가지고 현수막을 샥 갖다 붙여놨더라고 굉장히 세요 돈 떡이 오르면 그러는 것 같아 이런 얘기 나가면 안 되는데 날 좀 어두워지면 일찍 퇴근하시면 안 돼요? 해 어두워지면 공무원들 다 퇴근하던데 주차장에 주차비 받는 분은 없더라고요 퇴근해서 없더라고 요즘 다섯 시대에 오둡잖아요 아 근데 그 매표소는 불 켜놓고 돈 받더라니까 늦게 왔는데 그래서 어찌 보면 교회는 굉장히 약한 것처럼 보여요 그래가지고는 뭐 한 사람도 와서 뭐라 하고 또 뭐 한 사람도 뭐라 하고 그러면 또 여기 안 믿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리고 교인 중에도 믿다 타락한 사람들이죠 그래가지고 또 뭐라 하고 그럴 때 이게 고무줄이 돼서 늘어났다 줄어났다 한다든지 혹은 힘센 사람한테 가면 지고 또 약한 놈한테 이기고 그래서 뭐 승률이 50대 50이 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되면 교회가 곤란하죠 음부의 권세를 이긴다는 얘기는 죄도 이기고 세상의 마귀도 이기고 공산당도 이기고 돈 많은 사람도 이기고 다 이긴다는 얘기예요 교회가 끝내 마지막 승리는 하나님의 나라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국가도 부도가 나는데요 국가도 망합니다 그런데 오래 가면 조선 500년 로마 같은 경우에는 1000년 이렇게 하잖아요 신라도 삼국 통일하고 나서 상당 오랜 기간 동안에 이쪽에 우리를 다 신라가 1000년 이렇게 막 지배했잖아요 그런데 뭐 다 망했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지금 2021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앞에 있는 게 주후거든요 AD 그 다음에 앞에 있는 거는 BC 주전 예수님 오시기 전에 그 다음에 예수님 오신 후에 이렇게 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다망해서 우리 교회가 얼마나 견고한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새삼스럽게 좀 놀라야 됩니다 교회는 약자가 아니에요 회사를 들어가려고 하면 안 뽑아줘서 쩔쩔매잖아요 그런데 교회는 어서 오세요라고 하니까 교회가 굉장히 허술한 데인 줄 알거든요 결코 그렇지 않아요 회사 중에서 오래된 회사들이 다 망했잖아요 얼마나 갑니까? 다 망했죠 국가도 망하죠 그러니까 음부의 권세를 이긴다고 하는 이 교회는 얼마나 강하고 튼튼한가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교회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교회는 선택받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신앙 고백을 하는 교회는 영원토록 승리하고 영원토록 경고하고 영원토록 완전한 줄로 믿습니다 그 때문에 우리가 교회가 이렇게 화장하려고 하고 꾸밀려고 하고 거기에 너무 쩔쩔한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 이름을 붙일 때 사실은 그 이름을 별로 안 붙여도 됩니다 그런데 붙이려고 하면 지역교회 이름을 붙이거든요 로마교회 그러면 로마에 있는 교회를 말하는 거고 에베소교회 그러면 에베소에 있는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고향시에 있는 건 뭐냐 고향교회 이러면 다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교파별로 또 교회별로 이렇게 모이기 때문에 자기 이름을 붙이는데 그런데 탄현동 나눠지는 거 아시죠? 현수만 붙었더라고 탄현동 1동하고 2동하고 분동, 동이 너무 커서 나눈대요 동사무소가 제 목양실 바로 앞에 제 밑에 와 있어요 목양실 4층인데 저기 보면 이렇게 밑으로 보여요 내가 일하는지 안 했는지 다 보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뭔가 이름을 붙이려고 하면 좋은 이름을 붙이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동사무소는 그렇게 안 해요 동사무소는 무조건 탄현동 사무소이지 다른 거 안 갑니다 만약에 다른 이름을 붙여놓으면 헷갈려서 안 돼요 황룡산 동사무소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그냥 탄현동 동사무소 그래서 많으면 1동 사무소 여기는 2동입니다 탄현동 사무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실은 교회도 그게 제일 교회라고 하는 이름을 사실은 보존하고 빛나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못하기 때문에 갖다가 붙이죠 아름다운 교회, 선한 교회, 착한 교회, 우리 교회 또는 뭔 교회가 있어요? 예담교회도 있죠 그런데 볼 때 뭔가 교회가 모자라 가지고 거기다 갖다 붙였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교회 위에 교회가 있고 교회 아래 교회가 있고 이런 생각 버리셔야 돼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 구원받은 백성들, 예수님의 피값으로 산 백성들 그것 자체로서 최상으로 표시한 거예요 더 이상의 좋은 거로 갖다 붙이면 오히려 그게 훼손되고 오히려 더 망가뜨리는 겁니다 생얼굴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잘난 사람은 그냥 생얼굴로 다니면 돼요 그런데 못 나면 자꾸 성형해야 되거든요 꾸밀라고 아름다운 교회, 더 아름다운 교회, 넘치는 교회, 풍성한 교회, 엄청 풍성한 교회 이런 식으로 생각하다 보면 교회라고 하는 것이 뭔가 빈약하고 못 났기 때문에 자꾸만 갖다가 화장도 하고 옷도 갈아입히고 이런 식으로 보여줘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이제 교회는 교회로서 우리가 비교를 해야 되는데 우리 교회를 우리가 이해를 하려고 하면 항상 상대방이 있는데 첫 번째 상대방은 천주교예요 천주교하고 우리하고 뭐가 다른가를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돼요 우리는 그걸 실감하잖아요 여기로 가면 천주교, 여기로 가면 교회 그래가지고 섬탄 트리 꾸미는 것도 우리보다는 저기가 더 정성이 있는 것 같아 그리고 마리아상에도 엄청나게 많이 해놨어 그래서 나이 드신 할아버지 같은데 거기서 막 기도를 하더라고 그래서 참 그랬더니 또 옆에 있는 사람이 그러더라고 나 떠라 그러더라고 내가 뭐라 했나? 오늘 보면 안 됐죠 그래서 이거 구분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걸 뭘 가지고 구분해야 되냐면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제일 중요한 게 그러니까 성경이 제일 중심이냐 아니냐 그거가 차이가 나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이 중심이고 예배 한 시간 중에서 성경을 강론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저쪽이 천주교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성경보다도 교회의 전통, 교회의 역사가 훨씬 더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가지고 세례받은 이름들도 굉장히 많아요 세례받은 이름 굉장히 많고 또 교회의 전통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부활절, 성탄절 이런 것만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무슨 기념일, 무슨 기념일 이런 게 굉장히 많고 또 바티칸에 가보면 베드로 성당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가 말하는 예배당 안에 재단들이 굉장히 많죠 뺑뺑 돌아가면서 재단입니다 누구를 기념하는 재단들이 다 있어요 그래가지고 막 헷갈려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다 싹 걷어치었거든요 걷어치고 그냥 성경만 펴놓고 한다 그래요 그래서 성경에서 제일 먼저 발견한 게 뭐냐면 구원받느냐 안 받느냐 그게 제일 중요하죠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선물이다 십자가의 복음이 중심이 되어 있으면 개혁된 교회 그런데 그렇지 않고 교회의 역사라든지 혹은 성인이라든지 혹은 교회의 여러 가지 전통이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여러 가지를 복잡하게 성례만 하더라도 일곱 개 성례가 있거든요 우리는 세례하고 성천 두 개밖에 없죠 그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둘 중에 하나가 아니고 진리를 선택하는 거예요 진리를 선택하는 겁니다 그리고 제일 큰 차이는 주는 그리스도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있으니까 신앙 고백이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저쪽에는 베드로가 중요한 거예요 베드로가 1대 교황이거든요 그러면 2대 교황도 있고 지금은 쭉 있잖아요 그래서 교황은 이렇게 옷도 새로 다른 옷을 입고 지팡이도 짚고 나오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게 이제 베드로 후계자라 그 말이에요 우리는 그런 게 없잖아요 그런데 차이가 나죠 그래서 베드로의 혈통이 베드로를 계승한 게 문제가 아니라 베드로의 신앙을 제대로 계승했는가 그게 이제 우리는 문제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우리의 관심사는 구원에 있는 거고요 저쪽에 천주교는 로마 캐돌릭 교회는 구원보다는 교회론 교회가 어떤 전통 속에서 와 있는가 거기에 더 관심이 있다 그렇게 보겠어요 그래서 당신 구원받았냐 이런 말은 우리는 잘 묻는데요 저쪽에는 잘 안 물어요 그냥 교회 다니냐 교회 안에 있느냐 안 있느냐 그거로 모든 것을 판단을 하죠 교회가 아주 판단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 구원이 있고 교회밖에 구원 없다 그런데 우리는 교회 안에 구원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제대로 믿어야지 구원 있다 그래서 교회 안에도 껍데기들이 있습니다 교회는 들락날락 하지만 정말 예수님이 없는 사람은 참교회가 아니라 가짜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바로 이해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술, 담배를 허용하느냐 혹은 조상 제사를 허용하느냐 그러니까 굉장히 불편함이 없이 관형적인다 굉장히 너그럽다 그러니까 나는 저쪽이 체질이 맞는다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구원받고 안 받고 그게 중요한 것이지 술, 담배를 허용하느냐 안 하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만 예배드리라 했는데 조상 제사를 드리고 안 드리고 그거 해줬다 해서 그렇게 좋아할 일이 있는가 오히려 지옥 백성 되는데 지름길이요 그래가지고 정신도 꽉 차려야 됩니다 우리가 영상 예배가 자꾸 발달하니까 성경책을 안 가져오시더라고 그래서 옛날에는 확 차이가 났어요 성경책을 들고 오면 여기로 오는 거고 아시잖아요 한 골목으로 들어와서 성경책 대략 없이 가면 저리로 가는 거고 그렇죠? 그런데 지금은 우리도 성경책을 잘 안 들고 무거워서 그래요? 성경책이 무거워서 그래요? 필요가 없어서 그래요? 그러시면 안 돼 성경책은 들고 오는 거지만 성경책을 항상 읽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 없이 내 신앙이 없고 성경 없이 교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선교했던 그런 발자취를 가보면 항상 베드로 그림에 열쇠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열쇠를 받았다 해가지고 열쇠 받은 베드로 그거 권위를 말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바울이 선교했던 지역에 가보면 바울은 항상 손에 성경책을 들고 있어요 그림이 달라요 그래서 바울이 들어와서 네아폴리로 가서 빌리포로 가잖아요 그래서 네아폴리에 내렸을 때 그때 바울이 도착한 교회가 있는데 거기에 가면 바울이 배를 타고 내렸을 때 성경책을 들고 내리는 그거를 그림으로 그려놨어요 그러면 그건 뭐냐 여기는 바울이 전도했던 하나의 흔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막 성경책이 전부 다하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전부 다하다 이렇게 하면 우리는 건전한 교회를 이해하고 그 교회 안에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거죠 아멘 그래서 그냥 아직도 잘 모르시면 당신 종교가 뭐냐고 기독교냐 천주교냐 해서 사람들이 천주교다 기독교다 구분을 잘 못하는데 진리의 문제이기 때문에 확실하게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 개신교, 개혁된 교회를 놓고 볼 때 천주교하고 다른데 우리하고 또 다른 편이 또 있어요 개신교 중에서도 훨씬 더 나간 그런데 그쪽에는 또 어떤 것을 중심으로 하는가 하면 성경이 중심이 아니라 굉장히 신비적이고 경험적인 것을 중심으로 해요 그래서 성경은 진리의 객관성이잖아요 진리의 객관성을 담보해서 그다음에 우리가 성령을 받고 영적인 체험을 하고 이렇게 되는데 이게 아닌 쪽에서는 성경은 별로 중요하지 않고 그러니까 어떤 내적 조명, 성령의 내적 조명 그러니까 객관적인 진리보다도 이렇게 체험되어지고 신비롭게 경험되어질 수 있는 어떤 내적인 빛이 있다 그러니까 그 깨달음이 있다 그래서 약간의 신비주의 주관주의죠 주관주의 신비주의, 주관주의 이렇게 나가는 그룹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하고 달라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외칠 때 성경 중심을 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에다 뿌리를 둔 교황에다 뿌리 둔 교회가 아니라 성경 중심의 교회 그런데 또 신비하고 경험적인 것을 외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중심하는데 성령의 은혜 가운데서 성경을 중심하는 교회 그게 우리 교회의 찬 모습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쪽에 좀 더 나간 그룹에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교회 조직을 너무 무시해버려요 천주교가 교회 조직을 너무 강하게 해가지고 베드로 후계자가 아니면 니들 다 엉테리 이단들이다 이렇게 했다면 로마라고 하는 하나의 교권주의에 들어오지 않으면 안 된다 그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교회 조직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교회 조직을 천주교처럼 하지 않지만 그렇다 해가지고 교회 조직이 전혀 필요가 없다 그래서 극단적으로 나간 사람들이 뭐냐면 무교회주의입니다 그래서 일산에도 있습니다 일산에도 있는데 조직된 교회가 아니거든요 그냥 모이긴 모이는데 우리처럼 이렇게 목사, 장로 이렇게 조직이 안 돼요 당의 조직도 안 되고 재직의 조직도 안 되고 그냥 모여서 그러니까 너무 교회 조직에 대해서 천주교 때문에 뒤에서 그런지 모르지만 정상적인 우리 교회, 개신교 혹은 장로교회, 조직된 교회를 또한 굉장히 소홀히 여겨요 그래서 지나치게 하나의 회중적인 그런 쪽으로 흘러간 그러면서도 성경보다는 경험적이거나 체험적인 것 이런 것들을 위주로 하는 이런 또 교회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구분해야 됩니다 구분해서 우리 교회는 조직된 교회다 그리고 성경을 중심으로 하는 교회다 그리고 영적인 체험을 우리가 하지만은 항상 성경에서 그게 확인되어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교회가 너무 조직이 이렇게 딱딱하고 권위적으로 가면 안 되지만 그러나 항상 은혜가 있다 하더라도 목사가 해야 될 일, 당회가 해야 될 일, 또 조직된 교회들이 모여서 하나의 총회를 이루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근본적으로 부정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그런 교회를 우리가 삼키고 있다 그렇습니다 최근에 와서 우리가 도전 받는 또 하나의 교회의 양성은 뭐냐 하면 이게 지금 시대는 진보적인 그런 하나의 흐름 속에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진화론 이후에 그래서 좀 더 나아지고 나아지고 해서 굉장히 과학 문명이 발달해서 혜택을 많이 받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실용주의 그러니까 뭐가 좀 더 우리한테 편리하고 나한테 도움이 되고 이게 이익이 되는가 이런 쪽으로 굉장히 많이 발달해 있거든요 그래서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런데 조금 늦으면 가차없이 버려버려요 좀 무겁잖아요 그러면 가차없이 버려버려요 그래서 그냥 극단적인 어떤 실용의 정신을 가지고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이게 너무 압축됐단 말이에요 옛날에는 10년 만에 변할 게 지금 1년 만에 변하고 1년이 아니라 뭐 저는 뭐 잘하죠 물건 사는 것도 뭐 바구니에다 다섯 개를 담아도 걸어오면서 대충 해가지고 인원도 사고 전원도 사고 사가지고는 배달시키면 그 다음으로 오는데 저희 집에서는 그거 안 해요 은행도 가서 통장을 계속 찍더라고요 은행 가서 통장 관리하는 그거 찍더라고요 그건 저는 인터넷 뱅킹 하니까 그냥 들여다보면 다 보이죠 그건 뭐 이유는 있다고요 그런 거 핵심당하면 어떻게 되려고 돈 다 빼가려고 해서 빼갈 돈이란 실제 빼가지 하여튼간에 그런 걸 거구해 그래서 생각 너무 좋아 그러다 보니까 이 교회가 실용적인 면에서 교회를 자꾸 평가하려고 하는 것 때문에 많이 들어와요 그게 엄청 세죠 목사님 설교 잘하냐? 사실 이 말 자체도 굉장히 어려운 말인데 그런 말 할 때 뭐냐면 좀 재밌게 하고 나한테 좀 좋게 들리냐 그 말이에요 보면 무슨 신학적인 것을 논하겠어요 그런데 그 차이가 있는데 연예인들 가수들이 있는데 가수들의 인기가 그 사람의 절대적인 무슨 음악에 대한 실력이다 이렇게 보기 어렵잖아요 나오나 말 잘하더라고 인터뷰하는데 작년에 왜 올해 했나요? 8월인가? 테스? 작년이에요? 올해예요? 빨리 말해요 언제 했어요? 테스예요? 올해예요 작년에? 작년입니까? 기억 안 나요? 저도 기억이 안 나네 작년인가요? 공연에 난리 났잖아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감동을 줬잖아 공연이 그래가지고 인터뷰를 하는데 유행가가 뭐냐 그랬더니 흘러가는 노래지 뭐 이러더라 굉장히 솔직하더라고 흘러가는 노래지 뭐 그러더라 그게 굉장히 솔직하더라고 그런데 사실이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볼 때 가수들의 인기라는 것이 무슨 절대적인 지표가 있을까요? 그냥 듣기 좋고 또 뭐 좀 와닿으면 그냥 막 해가지고 인기가 막 하늘 끝까지 올라가잖아요 그런 영향이 교회에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죠 이게 소위 말해서 미국의 햄버거 문화거든요 햄버거 청바지 문화란 말이에요 그게 쫙 들어와가지고는 교회에 다 해가지고 야 니네 뭐 오케스트라 있니? 아니면 니네 뭐 오르간 있니? 뭐 해가지고 만약에 오르간 없으면 이게 난리나는 거고 니네 목사님은 박사학이 있니? 그래서 없으면 또 난리나는 거고 니네 목사님 잘생긴 해서 못생기면 난리나는 거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막 들어와가지고 교회가 그것까지 그래서 실용적이라고 그러면 제일 와닿게 느끼는 게 뭔가 하면 짠에 도움이 된다 그러면 실용이라는 거에요 내가 교회를 다녔는데 돈 짠에 좀 보탬이 되면 은혜 되고 좋다는 거에요 그렇잖아요 그게 거기랑 연결되어 있는 거에요 싸고 물건 값 좀 다 좋은 거 아닙니까? 그러게 됩니다 그 다음에 뭐냐면 내 마음을 좀 알아주냐고 그러죠 그래서 굉장히 심리적인 거죠 심리적인 거 심리적으로 나를 좀 두둔해 줘야 돼 그래서 옛날식으로 십 개명 하면 안 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잖아요 십 개명은요 그렇게 설계했다가는 별로 재미가 없습니다 그냥 대충 다 해라 근데 뭐 다 좋은 거다 위로한다 이렇게 하면 상당히 부드럽게 느껴지거든요 그런 것들이 교회에 쫙 들어와가지고 교회가 많이 옛날에는 천주교 때문에 싸웠거든요 성경이 먼저냐 교회 전통이 먼저냐 이런 것 때문에 싸웠고 그 다음에 왜 너희는 내적 조명 그래가지고 성경을 이렇게 무시하고 개인의 경험지를 받냐 이런 것 때문에 싸웠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와서 하는 거는 뭐냐면 이렇게 왜 우리한테 보탬이 안 되고 우리 인간의 어떤 욕구에 대해서 충족을 안 시켜주냐 교회가 하나님이 뭐 줘야지 교회로 오지 그래서 많이 준다고 하는 게 많이 가지만 자꾸만 하라고 하는 의무만 주거나 혹은 숙제만 주고 막 이러면 잘 안 가려고 하거든요 교회가 그렇게 막 이렇게 훼손되는 거예요 훼손되는 거예요 그리고 작년부터 코로나 때문에 지금 와닿고 있는 교회에 하나 아주 중요한 건 뭐냐면 영상 때문에 이제 교회는 또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영상 때문에 그래서 영상으로 존재하는 교회 영상으로 존재하는 예배가 과연 어디까지가 맞는가 교회에 완전히 틀어놨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면 전통적으로 볼 때 우리가 교회 표시 그러면 교회가 교회라고 말할 수 있는 조건이 3대가 있는데 첫째는 말씀 두 번째는 성례 그 다음에는 권징이란 말이에요 3대 표시가 교회다 이렇게 말할 때 그런데 영상에 존재할 수 있는 것은 성찬도 못하죠 성찬 못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코로나 막 왔을 때 몰라가지고요 교회에서 성찬도 못했어요 성찬 나누다가 바이러스 감염될 수 있으니까 잘 몰라가지고 그 영상으로 성찬이 가능합니까? 가능해요? 그 다음에 영상으로 권증이 가능해요? 권증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잘못했으면 잡아다가요 징계해 주는 게 권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을 듣는 건데 만약에 우리가 성찬을 하게 되면 그 듣는 말씀을 맛보는 말씀으로 바꿔놓은 거거든요 떡과 포도주를 먹음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해하고 경험을 하는 거예요 먹고 마심으로 인해서 그리고 권증이라고 하는 것은 그 말씀대로 산다 안 산다를 직접 체크해 주는 게 권증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묶음이에요 말씀만 있어도 되는 게 아니라 듣는 말씀이 있으면 맛보는 말씀이 있는 거고 맛보는 말씀이 있으면 그렇게 살아라 그렇게 살지 못했을 때는 왜 그래? 그럼 안 돼 라고 해서 교회에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영상으로 보고 있는데 권증이 됩니까? 안 되죠 예배 드리라고 해서 똑바로 앉아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아주 뒤집어져서 뒤로 놓아가지고 그러고 있는데 그걸 예배를 할 수 있겠어? 우리는 와서 예배 시간에 찬양도 하고 헌금도 하고도 하잖아요 그러면 영상 예배 드리면서 헌금하라고 하면 헌금을 어떻게 합니까? 하긴 하죠 그게 문제가 있잖아요 더군다나 성도의 교제가 있는데 성도의 교제를 영상으로 담아낼 수가 없어요 오늘도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내 수술하고 정금부 집사님 재활을 하는데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완전히 깨어나야 되는데 내 활동이 깨어나야 되는데 그래야지 인지운동 이런 능력이 회복이 되는데 잘 안 돼 해서 기도 부탁을 하고 있고 또 지영이는 항암 하는데 척수의 항암이 굉장히 고단위로 힘들다 해 그런 기도 제목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를 들면 우리가 영상으로 할 때 그런 것들을 어떻게 표현할까요? 어렵죠 왜냐하면 영상은 한 사람의 방송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는 방식이잖아요 모든 사람이 얼굴을 대면하면서 오늘 저녁 먹었어? 지난주에 기도했던 건 응답돼 있어? 이런 것을 서로 간에 교통하는 것은 힘들잖아요 만약에 그러려면 교인 100명이 다 들어와서 100사람 다 말을 해야 되는데 통제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불완전한 방식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그리고 영상은 감동을 전할 수도 있지만 전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냥 현장에 있을 때는 있는 것 자체로 은혜가 돼서 감동이 되거든요 그런데 영상에서는 전달이 안 돼요 영상은 엄청나게 조작하기도 쉬워요 그래서 연기자들이 가능한 겁니다 연기자들이 있는 그대로 하면 어떻게 연기를 못하지? 그러니까 울으라고 하면 가서 눈물 넣고도 그냥 우는 거고 그런 거죠 그래서 영상으로 하게 되면 굉장히 조작도 할 수 있는 거고요 비정상적인 것들이 많이 오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거기에 지금 길들여져 있고 노출되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정부에서도 자꾸만 대면 예배, 비대면 예배, 현장 예배, 영상 예배 이렇게 해가지고 자꾸 나눠놔 가지고 이것이 그런 줄 알아요 그런데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헷갈리는 거 굉장히 많이 합니다 오해하면 안 되겠어요 이쪽에 방송에서 보면 가상 부부 이런 거잖아요 나 진짜 부부인 줄 알았어 둘이서 가상 부부 맺어가지고 사는 거를 찍어가지고 방송에 막 내버리잖아요 자기야 어쩌고 그냥 기간 돼서 방송 종료되면 남이죠 방송할 때만 그런 거지 그러니까 그거 인거처럼 이렇게 만들어내는데 그럴 듯하죠 그래서 지금 이게 진짜 교회하고 가짜 교회하고 갈림길에 서 있을 때 영상 부분이 현실을 많이 어려운 걸 탈출하는 데 도움을 줄 수는 있지만 앞으로 교회를 얼마만큼 병들게 하고 얼마만큼 교회를 어둡게 하고 훼손시킬 것인가에 관해서도 우리는 조심해서 그걸 파악하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얘기는요 교회를 우리가 섬기고 교회를 출입하고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교회를 바로 하자고요 교회는 안 망한다 음부의 권세도 이긴다 세상은 망하지만 교회는 안 망한다 그런데 교회 역사상 천주교하고 우리하고 어떻게 달라서 나왔는지 그다음에 수많은 개신교들이 있는데 우리하고 다른 개신교의 여러 것들은 어떻게 다른지 그다음에 우리 시대가 너무나 실용적인 것을 우선시하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교회가 거기에 휘말려 들어갈 수 있는지 더군다나 코로나 때문에 영상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원치 않는데 너무 앞당겨왔거든요 그래가지고 영상 때문에 얼만큼 영적으로 피폐하고 또 교회가 메말라 갈 수 있을 것인지 조작되고 가짜가 될 수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경각심을 가지고 바른 교회, 건전한 교회를 생각하면서 섬기게 되겠다 그리고 제일 왜곡된 것 중에 바로잡아야 될 것은 뭐냐면 교회의 우선순위예요 나하고 교회하고 뭐가 먼저냐고 하면 답은 뭐예요?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조이 할 때 J-O-Y 그럴 때 조이 할 때 예수님 먼저 그다음에 다른 사람은 두 번째 그다음에 너, yourself, 나 자신은 세 번째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조이가 되고 기쁨이 된다 이런 얘기 있잖아 그럼 교회가 뭐냐 할 때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이 모이는 데가 교회인데 내가 먼저예요? 교회가 먼저예요? 솔직히 얘기해 봐 완전히 이런 데는 거예요 나 잘 되려고 교회 왔지 내가 교회 잘 되게 하려고 교회 왔냐 막 따지더라고 그게 오늘 얘기가 아니라 벌써 5년 전, 10년 전부터 그러더라고 내가 먼저예요? 교회가 먼저예요? 교회가 먼저예요 성경대로 말하면 그 중에 내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우리 가족이 먼저예요? 우리 가정이 먼저예요? 교회가 먼저예요? 교회가 먼저예요 교회를 섬기는 우리 가정이 되는 것이지 우리 집 잘 되려고 왔는데 우리 집 가정 행사 있다고 교회가 왜 오라고 하냐고 못한다고 다 그런 배짱이에요? 지금 잠땐 거예요 우선순위가 뭐냐고 할 때 하나님이 세운 교회가 나보다도 중요하고 우리 가정보다도 교회가 더 중요하다 그런 생각을 해야 되겠지 국가가 먼저예요? 교회가 먼저예요? 교회가 먼저라고 봐야죠 하나님 나라가 먼저죠 하나님 나라가 먼저죠 안 믿는 사람은 국가가 먼저겠지만 우리 믿는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 교회가 먼저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하라는 대로 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공상단들이 와가지고 교회 문 닫아라 하면 우리는 문 못 닫죠 왜 자기들 입맛에 맞춰줘야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정부에 대해서는 우리가 수긍할 수 없는 거지 일본 황실의 귀신들한테 잘하라 황제 승배하라 못하는 거지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했으니까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지 그런 거 하면 안 되잖아요 로마 시대에는 로마 황제가 절하려 그러고 못한 데 있잖아요 교회는 정부에 굴복하거나 정부 입맛대로 앉으라고 앉고 쓰라고 쓰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작년에 그런 걸 보면 코로나 때문에 지금 7천 명 갔습니다 그래가지고 고양시에도 50명, 50명 서구 50명, 동구 50명 하면 하루에 100명의 감염이 지금 고양시에도 그런데 전국적으로 볼 때 300명, 500명 할 때 뭐라 했어요? 막 대통령까지 나서서 그러고요 교회 지도자들을 불러가지고요 교회가 막 그러면 뭐라 했다니까요 좀 황당해요 그런 교회들이 현수막 내버려가지고요 우리가 섬겨야 되는데 잘 못 섬겼다고 잘 못 섬긴 게 뭘 잘못 섬겼냐고 예배를 제대로 못 드리고 기도를 안 한 게 잘못 섬긴 거지 코로나 때문에 예배 드린 게 잘못 섬긴 거야? 생각해 보시라고 지금도 우리가 위드 코로나 해가지고 마스크 쓰고 다니면 된다고 하는데 그때 백신은 못 맞았지만 그것도 우리가 안 맞았나? 백신도 못 구해가지고 못 맞았지 그런데 교회에 대해서 그렇게 막 노골적으로 막 정부에서 그리고 언론에서 그렇게 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어때요? 아니죠? 그런데 그때 쫙 갈라져가지고 교회에서 왜 그렇게 코로나 때 가지 말라는 데 가고 말이에요 정부하는 일에 대해서 반정부하는 것처럼 해가지고 말이에요 그러냐고 그게 아니지 우리가 뜻 없이 굴복하면 안 되죠 행정적인 조치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협조를 합니다 그런데 뜻 없이 굴복해가지고요 교회가 예배도 안 드려보고 문 닫아버리고요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그걸 왜 해요? 말도 안 되는 짓을 많이 했어요 다 사과해야 돼 예배 시간에 교회 와가지고 숫자 셌잖아요 고양시에서 그게 방역에 무슨 도움이 되겠어요 여기 지금 15명 왔나? 15명 넘었나? 그거를 세고 다녔다니까 그래 내가 그랬잖아요 차라리 방독면을 주라고 방독면을 줘가지고 방독면 쓰고 예배를 드리게 하든지 그 머리 숫자 세가지고 뭐 하냐고 교회에서 식사를 막 한다든지 혹은 교회에서 이게 막 공간이 이렇게 분리가 안 돼가지고 거리도 안 나오는데 부르고 있으면 문제가 있지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그거 15명 했느냐 아니냐를 머리숫으러 다니고 그래가지고 예배 시간에 와가지고 막 돌아다니고 그거 할 일이야 그게 그런데 뭐가 교회가 잘못했어요? 목사님은 뭘 잘못했어? 우리가 협조하는 데까지 하지만 더 이상의 그런 거는 곤란하면 우리도 못한다고 그게 뭐 반정부예요? 문재인 대통령 반대하는 거예요 그게? 반대하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가 가야 될 길을 말하는 거지 그래 교회를 우리가 건전하게 생각해야 되는데 교회가 나보다도 못하고 가정부다도 못하고 정부보다도 못하고 다 못하면 하나님 섬기는 교회는 도대체 값이 뭡니까? 저울에 눈금이 없는 거지 교회가 그래요? 음배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제일 높은 곳에다가 멸류관을 씌워놨다 그 말이죠 내 주의 나라와 다 같이 합니다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전성과 같아서 눈동자 같이 악기산을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축복이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교회 세우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피 흘려서 피값으로 세운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우선이 되고 교회가 훼손되지 않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교회를 아끼고 사랑하는 그런 성도의 자리에 서야 될 줄은 믿습니다 나봇은 조상의 기업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내놨어요 아방이 어느 날 찾아와서 포도밭 팔으라는 거예요 돈은 많이 주겠대 나봇이 고민 하나도 안 했어요 왜냐하면 조상이 준 이 기업 포도밭은 거래의 대상이 아니라고 그냥 자손 대대로 지켜나가야 하는 우리의 생명의 유업이라고 그래서 거절했거든요 그랬더니 아합의 부인이 누굽니까? 이세별이잖아요 이세별이 거짓 증인들을 내세워가지고 이 나봇이 하나님을 저주했다 해가지고는 돌로 쳐서 죽여버리고 포도밭 싹 뺏어갔죠 세상에 사람들이 악해가지고요 믿는 사람들을 괴롭히고 교회를 회소시키는데요 말도 다 못해 그런데 우리가 목숨을 걸고 그런 것들을 지켜나가고 이겨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귀하고 예수님이 귀한데 교회가 귀하잖아요 그러면 교회의 명예를 위해서 우리가 싸워야 되고 교회의 재산을 위해서 우리가 싸워야 되고 또 교회 예배의 자유를 위해서 싸워야 되고 교회의 성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가 힘써 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죽게로 가까이 죽게로 가오니 나의 갈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다시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죽게로 가까이 죽게로 가오니 나의 갈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빌리포스 1장 20절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살든지 죽든지 사나 죽거나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하는데 그리스도가 피값으로 세운 교회를 존귀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21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살아도 교회를 위해서 죽어도 교회를 위해서 정말 교회와 가지고 하나를 미래를 되고자 하는 이러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창립주의를 앞두고 유익한 종이 되자 그런 말씀도 했고 또 교회가 뭔가 교회는 항상 건강하고 튼튼하다 또 교회를 우리가 바로 이해하고 섬기자 이런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데 우리가 한 해를 이렇게 쭉 살아오면서 정말 나는 신앙상을 제대로 했는가 그리고 나는 교회를 제대로 섬기면서 교인으로서 나의 삶을 제대로 살았는가 이거가 정리가 안 되면 보다 나은 미래가 없어요 학교를 삐딱하게 보는 학생이 학교 생활이 나아질 리가 없어요 직장을 삐딱하게 보는 사람이 직장 가서 형통할 일이 없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 좋은 하루예요 이렇게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 감사해요 이렇게 하루를 살아가도 힘든 세상인데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인상 쓰고 말이에요 살아서 뭐하나 막 살아야지 이렇게 해가지고는 이 세상 제대로 살 수가 없어 내가 정말 신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유익한 종인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운 이 교회를 내가 얼마나 귀하게 여기고 어떻게 내가 교회를 출입하고 섬기고 있는가 교회 귀하지 않은데 귀하지 않은데 내가 어떻게 은혜를 받을 수 있겠어요 은혜 받을 수 없는 거죠 귀하고 귀한 교회 복되고 복된 교회 참으로 교회를 바로 알고 정말 교회를 빛낼 수 있는 우리 성도들로 교인으로서 또 직분을 맡아서 하나님을 잘 섬겨나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우리가 교회를 출입하여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교인이고 성도인데 교회를 잘 이해하고 교회를 지극히 사랑하고 교회를 높이고 교회를 존중해 여겨서 참으로 몸된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일환이 되고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축복을 마음껏 누리며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 생활을 부육해 주시기 원하고 우리 교회 생활을 더욱더 은혜 가운데 은혜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더욱더 굳게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푸른풀밭으로 잘 인도해 주셔서 천국 백성들의 은혜의 처소가 될 수 있도록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 되고 만민의 예배의 처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